어떤 점수가 나올지 스페셜 심사위원 점수 공개해주세요! 자 앞서 두 팀은 평균 점수 95점을 받았습니다. 자 우리 팀 호야의 평균 점수는 과연 몇 점이 나올지요? 이걸로 제발 우리 팀 순위가 조금이라도 올라갔으면 좋겠다. 자 의진 94, 필터 98, 모모 95, 하유도 93, 청아 96, 제이블러 98, 평균 점수 96점! 자 현재 에이스 유니 무대 1입니다! 여기서는 최고점을 주고 그 점에서 최저점을 주고 최저점이 너무 잘했다. 그럼 다 지금 1점 탈을 받았으면 좋겠다. 너무 잘했다! 당당하게 맥스테이드로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을 얻은 느낌이었어요. 너무 감사했고 인정받은 것 같아서 알아봐준 것 같아서 계속 억압받더니 그 심정이 갑자기 싹 풀어지니까 뭔가 후련이었어요.